내가 처음에 개가 될께요. 왜냐하면 개를 데리고 직접 하면 핸들링이 익숙하지 않으면 개가 롱시그널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개가 될거에요. 핸들링이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네, 7분 거기서 또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핸들링이 되려면 여기 나가서 왔을 때 이렇게 돌려야 되는거에요. 뒤로 빠져나갈 길이 생기죠. 포위 포지션을 잘 잡아야 되는거에요. 그래서 같이 나가세요. 같이 나갔다가 그렇죠. 그렇게 돌리면 괄호각이 나오죠. 내가 개가 될겁니다. 엉엉! 어떻게 서실거에요? 이렇게 돌아쓰는게 좋아요. 가급적 개를 마주보고 쓰는게 아니라 이렇게 쓰는게 사실 더 편해요. 이렇게 서서 이렇게 발이 돌아가는거에요. 그러면 모션이 커져가지고 개가 빨리 이해해요. 이렇게 했다가 오면은 부쩍 1, 2까지 쪽발까지 나가야 돼요. 2, 그렇죠. 클레어가 확실하게 이해를 해요. 여기서 1, 이렇게 돌아오면은 다시 쪽발을 빼면서 몸을 돌리는거에요. 그래서 같이 가요. 3번. 가면은 여기까지 같이 나와요. 나왔다가 넘는 순간 또 뒤로 빼고 이렇게 움직이면은 4번으로 가게 돼요. 또 바보가 되고 있어서요. 이렇게 해서 제가 개가 될게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생각하면서. 자 불러요. 콜! 콜! 됐어요. 그럼 난 이쪽으로 돌아야 돼요. 지금 돌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들어왔을 때 편안해요. 다시. 이렇게 서서 이렇게 어깨너무로 쳐다보는거에요. 그렇죠. 네. 가세요. 끌고 가세요. 거기서 그렇죠. 이거에요. 다시. 다시. 레디. 고! 위에. 이거에요. 이제 이거를 외우. 해이 응작을 외우면은 번호를 안 외워도 돼요. 네. 번호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원 투. 그렇죠. 끌고 나가세요. 계속 끌고 나가세요. 끝까지 끌고 나가세요. 끝까지 끌고 나가세요. 넘을 것까지 다 보고서. 네. 그리고 나는 이정도 위치가 제일 좋아요. 여기 다 나란히 있으면 돼요. 넘으면 그냥 바로 이쪽에서 이 길이 나오니까. 다시. 네. 레디. 고! 그렇죠. 이렇게 힐을 만들어 주면 되는구나. 오케이? 네. 누가 할래? 여기 열심히 쳐다보고 있어. 얘들도 톱패스를 꼭 배우고 공부하고 있었어. 그렇죠. 같이 끌고 가고. 그렇죠. 예스. 퍼펙트. 예스. 브라보. 첫 번째 시도에 그냥 성공. 이제 4번 이후에 핸들링을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가지고 4번에서 5, 6, 5, 6, 7, 8. 네. 그렇게 한번 해 볼게요. 핸들링을. 네. 3번부터 가야지. 여기서 여기서 달려나왔어요. 자 갑니다. 여기서 다시. 가서. 다시 와서 프렌치키우고 그래서. 너무 빨리 와주시고. 얘들아 맞히세요. 여기 에스피장이 달려. 서기까지 나가면 안 돼. 여기까지만 돌아서. 더 돌려야 돼요. 그래서 저쪽으로 위자로 가비가 가거든요. 그렇다. 네. 예. 깜. 게다. 이곳에 가면은 여기 간 다음에 여기서 오버원 오버원 넘자마자 여기서 이렇게 떼가지고 이쪽으로 들고 가야돼요 아 그냥 이쪽으로 하는거 가서 이쪽으로 여기까지 와야돼요 보면은 여기 한 발짝 동그만 나가서 여기서 이렇게 떼가지고 아주 부려요 제가 이정도 왔을때 일자로 찍어버리면 돼요 찍어기 어렵네요 아 밖으로 돌린다고 생각해 밖으로 돌리는거에요 5번 당겨서 뚝돌고 갔어요 그렇죠 크게 돌리고 일자로 빠져나갑니다 오케이 저작자 vet 뱅 오팅 지금 연습생 病 worthy 덥 브라보 클린어 너무 서둘러요 너무 빨리 가요 예 예 퍼펙트 클린어 브라보 이제 실제 거리로 세팅이 됐어요 매크로 핸들링으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마이크로 핸들링에서요 실제로 스텝을 더 쓰셔야 돼요 더 뛰어야 되고 그리고 핸들링 타이밍도 정확해야 됩니다 레오가 빠르기 때문에 네 네 슬픔 예에에~~ 지쳤어요 여유 예 잔스텝을 밟으면서 가세요 크게 지금 먼저 돌렸죠 잔스텝으로 가다가 쭉 그리고 땡겨 오는거에요 발로 부르셔야 되요 찾아요 얘는 예 이제 핸들링 쭉 쭉 땡기고 바로 오셔 그렇죠 비슷해 졌어요 한번 더 잔스텝으로 고 잔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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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지금 너무 왜 어디서 지금 스텝을 줬어요 잔스텝이 잘 갔어요 여기서 쭉 그래요 여기서 쭉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쭉을 하고 있어요 엄마 이선가 더 그랬지 석아 그렇죠 네 쭉 그렇죠 땡기세요 빨리 그렇죠 어트랙션 간 다음에 불러와야 돼요 왜그러면 찾아요 그때 바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더 빨리 부르셔야 돼요 멈칫하지 않게 걔가 애매해요 지금 핸들링 동작이 쭉 그렇죠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멈추지 않습니다 ieve 좀 encore